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보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LB 테라피틱스 전사채도 60만주 추가 상장 소식이 나왔죠. 오늘부터 팔 수 있습니다. HLB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HLB 제약도 나왔죠. 그리고 테라피틱스도 나왔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죠. 하나 둘 셋. 내일부터 제약은 매도가 가능하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주가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물량의 전사채들이 추가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사채 속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추가 상장하는 CBBW 물량들 이렇게 많은 물량의 속출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뭐라고 하면 안됩니다. 뭐라고 하면 안되고 당연히 사업을 하려고 하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채를 조달을 해야 되겠죠.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지금은 연구개발하는 중이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벌지 못하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방법 말고는 사업을 이어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HLB 입장에서 보면은 HLB 그룹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채를 빌려주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VIP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이 HLB의 CEO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VIP들 잘 좋은 수익을 만들어 주는 게 다시 재투자를 또 받을 수 있겠죠. 고점 매도를 하게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의무라고도 볼 수 있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뭐 마음대로 된 게 아니지만 아무튼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 이런 전사채 많은 물량들 추가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보답이라고 보세요. 보답. 이 VIP가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돈은 유상증자를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하면은 또 유증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유증이 싫다 그러면 사채 발휘는 해야 되겠죠. 그래야 돈이 되니까 돈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VIP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이 VIP들과 함께 움직여야지 내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채비는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잘 따라다니기만 하면 정말 좋은 주식이다. 우리나라 주식은 장기 투자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다. 장기 투자에서 수익을 크게 만들겠다. 이게 참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치 자체가 좀 그렇죠. 그리고 추가 성장이 보면 60만 주가 나오죠. 10일이니까 3일이니까 오늘부터 매도가 가능하다. 3619원짜리 3619원짜리가 이제 60만 주가 나오죠. 60만 주가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갑자기 물량을 확 던져가지고 밑으로 한번 훅 빕니다. 훅 빼고 나서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은 약간 어떤 전략이라고 좀 보입니다. 어떤 전략이 숨어있다라고 좀 보이고 물량들을 지금 60만 주니까 3619원 2013년 12월달에 투자를 했으니 지금 매도를 하면은 60만 주니까 수량이 많죠. 지금 4천 원이니까 수익이 꽤 됩니다. 수익이 꽤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물량들이 계속 많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근데 주가의 흐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물량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은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공급이 많아지고 팔려고 하는 물량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데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답니다. 좋지 않다죠.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매도가 가능하죠. HB 제약은 내일부터 매도가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제약도 지금 매도에도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HB는 여기에서 매도 물량 나왔죠. 여기에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물량이 아마 매도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이 되는데 2만 7천원짜리 3만 7천원짜리를 5만원대의 매도를 했다 그러면 정말로 큰 돈이 되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물량이 많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은 주가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주식수가 자꾸 늘어나고 매도를 할 그런 잠재적인 물량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들은 VIP입니다. VIP 당연히 VIP죠.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준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는 안 좋다. 안 좋다.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하죠. 계속 외국인들 계속 매도를 좀 더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1455이면 꽤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아주 매도가 강도가 세지고 있고 기관도 800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죠. 제약 쪽 보면 계속 외국인들이 가지고 놀고 있죠. 지가 사서 올렸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세력이 외국인이 외국인이 세력이다. 바이오 쪽은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은 외국인의 움직임과 똑같죠. 이 W자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마음이다. 개인은 정반대로 움직이죠. 외인이 팔면 개인이 사고 외인이 사면 개인이 팔고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핑퐁 게임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기관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면서 계속해서 방향을 밑으로 잡아고 있다. 계속 야금야금 팔아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외인들은 계속 춤을 추다가 지금 방향을 좀 아래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바이오 쪽이 이 정도로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상당히 그래도 강하게 버티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버티는 중이죠.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래도 좀 장합니다. 이 정도면 아주 장한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테라피티스는 크게 흘러내렸다가 다시 적감에서 쭉 들었죠. 한 번에 확 던졌다가 다시 밑에서 매수사에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테라피티스도 오일선 타고 계속 내려오고 있죠. 방향이 오일선 타고 꺾이는 이런 방향에 이런 흐름이 한 번 나왔다 라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다. 뭔가 학습을 시키려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바이오가 상당히 그래도 장이 버티고 있지만 좀 위태위태하죠. 지금 시장이 아주 좋죠. 지수가 코스닥이 1% 하락에 코스피가 0.7%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행사는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종반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에 분위기도 조금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안 좋겠죠.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큰 행사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바이오 쪽이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다라고 보시겠죠.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세게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죠. 여기서 세게 올려 쳐버리겠다.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내일이 되면 목요일이면 목요일 밤이면 이제 끝이 나버리죠. 이렇게 되면 매수에서 올리는 방향으로 가기가 조금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나 다 매도해버릴 거야 이런 것보다는 이제 비중을 조금 줄여놨다가 하락한다 그러면 줄여놓은 거 다시 사면 되죠. 다시 사면 되는 거다. 그러고 올라간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놨어도 그런데 환경 자체가 바이오가 계속 강하게 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파동을 태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지금은 현재 환경과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계속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되죠. 그건 본인이 잘 판단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주가를 올려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세력들이 수익을 거의 다 고점에 챙겨가는 게 항상 세력들만 고점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가더라.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을 한번 맛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 맛을 보는 것도 그냥 이제 이거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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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나는 아주 크게 먹을 거다.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이 나오면 좋겠지만 계속 이런 흐름이죠. 계속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살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참으로 어렵다. 그런데 수급은 나쁘진 않죠. 신한하고 한국에서 17,000, 17,000 이렇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는 괜찮은 편이죠. 생명과학은 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여기도 보면 한국 신한이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고 삼성까지 들어오고 있고 누가 팠는지 모르겠습니다. 키움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뭐 주가는 2%나 밀려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셀트리온도 올라서는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밀려버리죠. 오일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오일선을 계속 막고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지금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JPM 행사 마무리라는 부분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됩니다.